반려견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가족을 향해 힘껏 달려갑니다. 중간에 새끼로 빠져 애간장을 태우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무료로 간단한 미용 손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담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개통용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의 강연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기 기회마켓이 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나라로 만들도록 다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